저희는 오늘 저희가 만난 지 8주년이 되는 날이라서 그래서 약간 매년 좋은 거 하다가 이제 결혼도 했고 그냥 간단하게 밥 먹으러 오늘 나왔어요. 산토리야. 나도 산토리 할까? 너무 좋은데? 광어 허접하다고 했잖아. 아니, 그런 얘기는 하네. 아, 여기 12시 오픈이더라고. 그리고 바로 왔네, 감사마음. 그러네? 우리밖에 예약이 없나? 그 오마카세 스시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 둘 다 약간 고기 파기도 하고 해서 여기 왔거든요. 런치는 총 128불이에요. 짠! 짠! 비디엄 레드가 괜찮은데? 비디엄 레드가 괜찮은데? 비디엄 레드가 괜찮은데? 비디엄 레드가 괜찮은데? 뭐부터 시작해? 소면이거든. 헐, 소면? thin noodle with Hokkaido crab. 마르기. 이건 소면에. 이건 소면에. 이건 일본어. 빅미도. 빅미도. 땡큐. 이게 Hokkaido crab이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crab이야? 근데 너무 이쁘게 나온다, 그렇지? 너 이거 섞어 먹었어? 특유해, 비싼데 가면 약간 이게. 버섯ötter crab. 팬이 꺼지니까. 난 앞으로 많이 씹기를 할 거야. 왜냐면 소식자들 보면 많이 씹는대 난 한 세 번 씹고 넘기거든 아 맛있다 진짜 숨성 있네 여기 오웅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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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진 좀 찾는 맛 어때? 너무 예쁘다 속이 먼 것 같아 그다음에 트러플까지 너 트러플 이렇게 섞어 먹어? 네, 감자 먹어야지 계란찜 먹는 게 아니라 소우기 먹는 갈비찜 먹는 거 나는 사와무시 좋겠길래 그 갱키스시 사와무시 나오는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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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갈비 먹는 것 같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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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트러플 같이 먹었어? 이거 골드까지 있는데 여기 나 밥 말아 먹고 싶다 그치? 근데 갈비 타고 먹은 것 같아 내가 먹어본 계란찜이 최고인 것 같아 맞지? 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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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일 우리 당일 마침 야, 버터다 버터. 너가 그냥.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네가 먹어서 볼 때 제일 맛있어? 진짜로? 네가 스테이크 굽는 것보다? 아, 비교가 안 돼?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와규인가? 놀랬다. 진짜 맛있다. 이거 씹을 씹을 줄 맛있다. 고소하다. 와, 귀요. 진이네. 그래서 와규 진이야. 개그야? 알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감동적인 맛인데, 이건? 말 잘했잖아. 오늘 그것도 내가, 어, 뭐야? 생각을 해내고 싶어. 와규 가는데. 아, sorry. 자, 여기 매일 쎄고 생선을 만드는 게 다 듣고 들어갈 내로그래요. 매일 쎄고 생선을 만드는 게, 오, 3개. 너무 안했어. mechanism. 저보게ivel을 응원해줘야 하면, 왜냐하면, 그 육류가 간다. 조복이 이렇게 부드러운 거 처음인데 아 여기서 일하니? 진짜 먹어봐봐 전복죽 맛나? 약간 비슷할 거 같은데? 왜냐면 전복죽도 내장 들어가잖아 이거 전복죽 맛나네 이게 내장 소스가 맛있다 처음 먹어봤거든 전복죽에 내장이 들어가 전복죽 안 먹어봤어 우리 제주도 가서 먹은 거 전복죽 아니면 뭔데? 니 유튜브 하나 팔아 이 음식 설명하는 거 이거 뭐 레몬스였나? 뭐가 왜 이렇게 프레쉬하지? 응? 하나 더 얼마인 거야? 아 기다려봐 아 손을 왜 이렇게 따라 원래 컴백인 거 아니야? 한 조각에 맥도날드 세트밀이거든요 자기 이거 먹고 싶어 했잖아 오 설 너 성시경 따라하는 거지 지금? 아 진짜 소랑 키스 하는 거야 이거 성시경이 얘기한 거잖아 아니야 생각을 하고 싶어 굳이 무슨 coffee 뭐 물의Так 정신이 혼미스러운 이빼로 씹었다 이게 일자로 썰려하는 게 아니야 후후후후후후후후 이빨이 후후후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싱감Announcer 고기는 약간 쑥 들어갔어 안들어가 이빨이 안들어간다 이빨이 안들어가지 식값 이상하잖아 젤리먹은거 같은데 이빨이 안들어간다 이빨이 안들어간다 자기랑 이런데 오면 기분이 좋아 설레 자기를 또 어디로 데리고 갈까 그래서 자기를 막상 데리고 오잖아 내가 기대한거보다 한 진짜 300% 만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 내가 막 기분이 좋아 아픈 아픈 꽉 사서가 필요없어 계속 이빨이 시작 이렇게 먹어? 응 맛있다 돌봕이 맛나?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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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이제는 약간 일본인 스타일로 읽어줘. 요리사와 지키야키 라이스. 하하하하하. 아 이거. 야. 다. 알맞게 구웠다. 밥을 완전 먹어볼까? 아. 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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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에그를 구워야 된대요. 구워볼게요. 하하하. 잘 Et. . ה. 고기ा. 이성이 with her 예 lleg은 typical beauty. 여러분들은 위장단이 альный 음료뛰 부 entrar 오 진짜 맛있어! 치킨무 치킨무 이제 마무리 바보라인 것 같은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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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 sup 치즈 치즈 finden Halloween 치즈 God 하나 너무 귀여워 근데 훨씬 맛있을걸? 약간 좀 약간 비싼맛 일본 바람 저거 일본 바람 좀 찍어봐 아 여기 트러플 있네 가자 가자 고마워 고마워 안녕히 가세요 야 사진 찍자 고마워